쭉 뻗고 들으려니까 다리 뻗고 다리를 뻗어서 왜 쿵쿵대고 그래요 밑에서 올라오게. 나 진짜 못했다. 다리 힘주고 위로 드세요 드세요 아니 다리를 펴고 여기까지만 올라오세요. 됐어요 스톱 배 힘주고 버티세요 내려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. 배가 얼마나 힘있어요 다리 올리라고 좀 힘든데 배도 들고 머리도 들고 다리 올리세요. 그냥 일어나는 거지 그거는 쉬운 거니까 그냥 일어나는 거지 그거는 쉬운 거니까 안 일어나시겠어요. 이건 그렇게 되시라니까 쉬운 거 좀 하자 쉬운 거 어딨어 해봐야 소용없는 건데. 그렇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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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홉. 온팔 힘으로. 아잇 잘 봐야겠어. 많이 하셨어요. 이거 자꾸 이것만 하고 이건 안 하니까. 이거 들었지 이거 올리지. 그건 내 최고야 그게 쉬울 거 같아요 나이는 82살인데. 벌칙이지. 주무세요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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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아니 아직 몰라 이거. 자녀분제 해봐 이거 조그마해서. 이거 이상하네 귀걸이가. 알겠습니다 바로. 네 민감해졌어요. 정확하게는 요게 정확한 거 같은데. 아니 그냥 그게 안. 이거 삼삼 위험하십니다 이거. 실수하세요. 아 끝난 거 같은데. 뭘 끝나. 너 밭에 갖다 놨나. 죄송합니다. 아유 아유 아유. 아 이거 이거. 어 으 으 으 으 으 이 ja 으 누가 이겼다. 어 어떤 손가락으로 치는 거 제일 약한걸로 그냥 제일 약한걸로 아 요걸로 할까요 제일 약한걸로 아 저 상향으로는 야 왕사랑 저거 저거가지고 어 안돼요 안돼 어 빨리해 아니 조절을 잘해야죠 세게 끓일 것 같아 어 긴장감 어 긴장감 청풍을 싸네 제일 약한거니까요 아이고 아이고 괜찮으세요? 아니 안 아파 안 아파 그거 아니요 안 아파요? 아유 따끔하네 마지막 숙봉을 하고 하실래요? 아이고 아냐 아냐 아프셨나보다 안하십니다 안 때릴 줄 알았는데 좀 주무십쇼 저번에 조금 제가 보겠습니다 볼 수 있겠어? 예 저 저번에 다 이제 터득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저번에 그래도 한번 김소방님 해보셨다고 가게 한번 봤다고 되게 자신있어 아이고 김소방도 한 번에 아유 낫잖아 장모님께서도 같이 올라와서 주무십쇼 좀 쉬십쇼 걱정 마십시오. 걱정 마십시오. 가만히 있어 저기. 아 이 사람아 가게를 여기 앉아서 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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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서 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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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굉장히 공부하는 건 운명이 도용 있습니까-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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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중으로 생활이 웃기신분 같아요 어 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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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쳐나 봐! 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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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